오늘의 1월 1일 새해 아침 오후입니다. 아침 일찍 6시부터 출발해서 갔더니만 뭐 가까운 고리라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왔네요. 빙어빙어 거듭하다 이거 한 300마리 될까요? 와 전동릴려고 쑥쑥. 큰 놈 작은 놈 골고루 나온다더니 많네요. 여기 하나 큰 놈 있다. 그러니까 좀 오늘 좀 더 많습니다. 골고루 많습니다. 빙어빙어입니다. 아침 일찍 오전을 타야 됩니다. 아마 내일하고 모레는 오전 타야 돼요. 그리고 기온 떨어지면 이제는 뭐 풀로 타도 됩니다. 빙어빙어빙어빙어 얼음이 조금 얇아지니까 항상 조심있게 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오늘은 12월 아니다 1월 1일 2024년 1월 1일 빙어빙어 새벽 타임 갑니다. 네 좋아 좋아. 300마리 이상 찍고 왔습니다. 빙어빙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